안녕하세요 저는 복싱의 국가대표 출신 백현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32년 전에 올림픽을 했었거든요 88올림픽 때 제가 아시아 최초로 결승까지 갔어요 헤비급으로는 처음이죠 지금도 없고 그때 쓰던 헤디기하고 제 유니폼을 기증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실행 용기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향후에 자기 이름뿐이 아닌 자기의 유물을 남길 수 있게 어떤 동기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 국민체육방법관 으라차차